어머 혹시 코로나 아니야? 라고 의심받기 싫어서 요새 흔히 감기약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감기약도 잘못 쓰면 50대 이후 성인에게는 혈압이 치솟거나 소변이 안나오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주의사항 3가지 알아볼테니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조심해야 할 감기약은요 콧물 감기약 중 슈도 에페드린과 키실로 메타졸린이라는 성분인데요 흔히 낮에 먹는 종합 감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에 복용하면 이 성분이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약들은 코속에 부어있는 혈관들을 수축하게 만들면서 콧물을 줄여주는데요 바로 이렇게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 때문에 혈압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이 감기약을 시도해 보실 때는 너무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탐슐로신 또는 테라소신과 같은 약들을 복용하신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슈도 페드린과 같은 감기약 성분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에 정반대되는 약의 성분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남성분들 중에 감기약을 한번 잘못 먹었다가 몇 시간 동안 소변을 못 보신 분들도 정말로 계셨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약물 계열 대신 다른 방법으로 특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콧물이 많을 때는 무비동 세척을 하시고요 스테로이드 코스프레이를 사용해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흔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플로네이즈가 대표적인 약품이죠 자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은요 기침 감기약인데요 덱스트례메토펜 입니다 흔히 종합감기약에 함유되어 있죠 비교적 안전한 기침 억제제이지만 우울증 약 또는 파킨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덱스트례메토펜은 우울증 약의 주성분인 세루토닌을 증가시켜 세루토닌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상태의 변화, 자유신경 과다활동, 그리고 신경근육 이상이라는 세 가지 증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드문 부작용입니다 만약 우울증 약을 낮은 용량으로 드신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고용량으로 드시거나 몇 가지 우울증 약을 복합적으로 복용하신다면 이 세루토닌 신드롬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킨슨 병 때문에 리브드오빠 또는 시네맷을 복용하신다면 이 덱스트례메토펜 기침감기약을 같이 복용하신다면 어지럽거나 약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파킨슨 약의 부작용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때문에 안그래도 낙상고위험군에 속하는 파킨슨 환자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요 흔히 밤에 먹는 감기약 중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흔히 판피린이나 나이퀼과 같은 감기약을 밤에 복용을 하고 푹 자고 나면 좋아진다고 하는 이 졸리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항히스타민제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입안을 너무 건조하게 만들고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나오지 않고 다음 날까지 조금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그러니 평소에 조금 어지럽고 소변장애가 있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도 이런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와 2세대로 나뉘는데요 2세대가 비교적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지르텍이나 알레그라와 같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권장하죠 이런 약들을 사용할 때 시니어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제가 노년내과를 좋아하는 이유고요 여러분 모두 감기약 지혜롭게 잘 고르셔서 감기 얼른 다 나으시길 바라고요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